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이게 큰 일인 거죠. 이 좌익들이 갖고 있는 큰 특성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니까. 불법 대북 송금입니다. 이건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그냥 간절히 절실히 북한으로부터 한방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유난히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닐 테고 모든 것은 다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불법 대북 송금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장세정 기자가 상당히 심층 분석한 그런 칼럼을 잘 쓰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네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에서 연설하는 대가로서 성남공항에서 달러 뭉치를 실어서 북한에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여기 이제 장세정 논설위원회 시국진단은 이렇습니다. 시정농단으로 규정된 토착 비리 수사 시즌1이 끝난 시점에 미리 보는 수사 시즌2는 경제범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전개될 것이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대북 송금 비리가 될 것이다. 그걸 시즌2로 보는 겁니다. 큰 사건을 보는 겁니다. 일찍이 민주당의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조응천 의원이 여러분들 1월 달에 벌써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불안하다는 거죠. 대장동 개발 비리는 그냥 경제 문제지만 대북 송금을 건드리게 되면 엄청난 비리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비리와 일치해서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장세정 기자도 수사 시즌2의 핵심은 도정농단 혐의는 대북 송금 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06년 6월 김대중 김정일의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바가 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고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안겨줬지만 북한 정권에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샀다는 비난에 쏟아졌다. 다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겁니다. 취적을 남기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다면 이재명 전 지사는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투자 차원에서 북한의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북한의 협조를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미수에 거쳤지만 이게 여러분들 뭐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천만 벌 정도의 돈을 북한에 송금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투자 차원에서 북한의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8년 문재인 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 방북당 명단에 박원순 최문승 등 신문광력단체장이 포함됐지만 당시 이재명 지사는 비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자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예리하게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대북 송금했냐? 왜 대납으로 쌍방울그룹이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북한에 보냈냐? 뭐 장세정 의원 주장은 딴 게 아니고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김대중 김정일 여러분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뭡니까? 이제 핵을 안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icbm까지 뭐죠? 배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가 찬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정도인데 좌익들이 30년 50년을 여기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후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보장이 될 수가 없죠. 억수로 잘 사는 사람 같으면 관계없지만 보통 중상증들은 뭡니까? 10년 정도 뭡니까? 정치가 악증이나 폭증이 진행되게 되면 개인 삶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정권 5년 하에서 봤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권력을 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도가 안에 든 지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댕도입니다. 다들 얼굴들이 잘 생겼습니다. 얼굴들이 뻔뻔하게.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얼굴이 좀 뻔뻔해야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 제 이야기의 걱정은 뭔고 하니까 나라 팔아먹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이야기예요. 적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대선 고지에 이용하는 수 있는 사람이면 나라 팔아먹는 것도 아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가 선거 문제에 여러분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은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의 공범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렵게 된 다음에 국민들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가는 길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다들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다음 한 번 더 해먹자. 퇴임 이후에 좀 안전하자. 이렇게 해서 나라의 가장 큰 암덩어리를 그냥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이 나라를 다 말아먹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겠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민주당 상황 이해찬의 이 양반이 참 모든 것에 중심이 있는 거죠. 최척근 이화영 쌍방울 사회의사를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영입한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인맥인 쌍방울 그룹 김성대장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이재명 방북개비 300만 달러 포함을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유능한 행정과 이미지를 만들고 정치자금 저수지로 쓰기 위해서 대장동 벽행동 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면 불법 대금 송금은 대북 송금은 북한 정권의 환심을 사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유능한 정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의 도움을 크게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북이 되면 또 내가 대통령 되면 확실히 뒤를 봐주겠다. 그렇게 뭐 약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게 나라 팔아먹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이런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선거마다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신민이 아닙니다. 그냥 신민입니다. 신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 신은 뭡니까.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왕인 겁니다. 그 왕의 신하로 지금 사는 겁니다. 본인들은 다 뭡니까. 끌떡끌떡 이렇게 생각한 거. 내가 대한민국 신이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대한조작국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책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조작국이고 이렇게 가면 대한조작국이 영원히 고차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다들 국뽕에 취해가지고 무슨 방산업체가 어떠니 이렇게 이런 폼을 잡지만 정치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권력자를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자는 주목할 만할 말을 들었다. 아무래도 중앙일보 논설비원 정도가 되게 되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쪽으로 만날 기회가 많을 테니까.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딸러 뭉치가 반출됐고 이건 뭐 미국의 재무부에 딱 걸리면 세컨드리 보이콧 나라 전체가 보이콧 돼야 되는 거죠. 돌아오는 비행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정권 우상화 공산주의 이념서적이 가득 실려왔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공항에는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 법무부와 간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 1인당 1만 달러를 넘긴 딸러 뭉치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뻔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공짜로 뭡니까 무슨 인민대회의장인가 해서 연설할 기회를 줬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좌익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단임제 정권이 이 정도인데 그게 20년 30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저는 아주 끔찍한 겁니다. 2019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넉나도 5일 경기장에서 평양심 15만 명을 상대로 파격증 생중계 연설했다. 대북 비밀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출신 고위당국자는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의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 김정은의 풍산계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는 십중팔구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거를 장세정 논설위원은 그걸 밝혀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밝힐 만한 결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나라의 방향이 선회가 되면 징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징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징후를 또 미리 이런들 감지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묻히게 되면 그냥 나라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건강성 타격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속은 얼마나 여러분들 아리겠습니까 권력을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전국의 교육감을 다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육감도 해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심지어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뭡니까 90% 이상 정도를 다 조작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취하고 있는 행보지 않습니까 절대 뭡니까 퇴임 이후에 퇴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퇴임 이후에는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좌익들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 만드는 데는 그 사람들이 뭐 주전공 분야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